여름방학 영어공부 딱 이렇게만 해보세요. 우리 아이 영어에 자신감을 심어줄 기적적인 사주 만들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집합계획연구소 권태영 소장입니다. 우리 아이 영어공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다수는 안 한다가 문제입니다. 이 시국에 겪는 방학이라서 정말 우리 엄마들 각오 단단히 하고 계신 우리 엄마들 많으실 텐데요. 아이는 안 하는데 엄마만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있으면 생기는 일은 뭘까요? 바로 싸움이죠. 잔소리, 혼내기, 지적질에 이은 싸움. 그리고 결과는 어펙티브 필터, 우리 아이들은요. 영어가 더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봐야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죠. 영어는 언어입니다. 반짝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백만배 더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습관을 느리는 것.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눈에 보이는 작은 성취로 자신감. 이 자신감은 곧 흥미가 되고요. 그리고 데일리 습관입니다. 한 번에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1시간씩 6일간, 6시간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하면서도 지속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혼돈의 카오스, 여름방학. 방학기간이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다 해도 실제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사실 소수죠. 이번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주 프로젝트의 핵심은 영어학습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에 있습니다. 진도, 교재, 학원, 실력, 학년 등 아이마다 영어학습 상황이 다 달라도 공통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방학은 바로 작은 성취로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데일리 습관을 들여서 이어지는 2학기, 하반기의 영어공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월 전략이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부류. 우선 영어를 안 하는, 못 하는,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사주를 보낼 것인가. 자, 잘 들으세요. 최소한으로 시작하세요. 자, 이거는 우리 엄마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급하지만, 답답하지만, 무조건 최소한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를 들면 단어 하루에 한 개만 하는 거예요. 문장 한 줄만, 듣기도 한 줄만. 자, 그리고 계획표가 필요합니다. 계획표에 크게 다 했음 표시를, 빨갛게 크게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이 계획 이행표를 거실 한복판에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거실 한복판에다 딱 붙여놓고 하루하루 목표를 이행하면 아이 스스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리고 이틀 또는 3일 사이에 한 개씩만 올려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어 공부를 하면 첫 주에 월, 화, 수, 하루 한 개, 한 개, 한 개 한다 그러면 어때요? 3일이 지났으니까 목, 금, 토, 방학이니까 주 6일이다라고 계산하면 또 거기서는 한 개씩 올려서 두 개, 두 개, 두 개. 둘째 주는 그러면 세 개, 세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셋째 주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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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여섯, 여섯. 넷째 주는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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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 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총 108개의 단어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외로 적지 않죠? 초등 필수 단어가 800단어임을 감안할 때 무려 8분의 1이나 부드럽게 함에도 불구하고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난 후에 8개씩의 습관 들인 것들을 쭉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무려 빨간 날 주말 다 빼고 대략 1900여 개의 단어를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습관 들이기 하나로 고3까지 영단어는 정말 문제없이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장 읽기나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 자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 일단 시작이 들잖아요. 어? 해보니 할만한데? 어떻게든 시작을 하게 되고 아주 소소한 성취라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이 싹 틉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포인트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양으로 시작해서 성취감을 준다. 자 두 번째 부류의 아이들의 사주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아이들은 하긴 하는데 공부 계획은 있는데 항상 하다가 마라. 그렇죠? 목표치를 거의 성취 못하는 습관이 든 아이들의 사주 프로젝트 계획입니다. 1주차는 현황 분석 및 계획을 좀 잡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엄마들 마음을 내려놓고 기대치를 내려놓고 좀 감정도 내려놓고 우선 아이의 실력부터 파악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것이 평가 내용이에요. 자 교과서가 됐건 원서가 됐건 듣기가 됐건 영문법이 됐건 뭐가 됐던 영화와 관련돼서 지난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그 내용 그 교재를 자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아무 곳이나 발췌 탁 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공부를 했다면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은 최소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단어를 물어보면 가장 쉽게 파악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단어도 기억을 못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 기억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방학 동안 학습을 복습 중심으로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 중심으로 할 건지를 결정짓는 이 지난 학기 공부했던 내용 평가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50%예요. 절반. 절반도 안 됐다. 그러면 복습 중심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절반을 조금 넘어가면 어때요? 이제는 새로운 교재를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영단어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바꾼다고 해도 그 내용들이 대부분 중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복습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여러 방학 공부 내용 중에 한 가지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나마 조금 더 익숙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욕심이라면 새로운 교재로 진도도 팍팍 나가면 좋겠지만 그건 아예 자신감만 어떻게 보면 좀 갉아먹게 되는 그런 잘못된 접근일 수도 있다. 자 이 평가가 끝났다면 하루에 얼마씩 공부할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계획이 아무리 거창해도요. 공부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단 하루도 공부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예 의지만 탓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이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져보셔야 되고 1주차 때의 데일리 공부양은 아이 영양의 절반 정도 50%만 잡아주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리딩을 6페이지씩 해왔던 아이라면 또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는 아이라면 3페이지만 계획으로 잡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아주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학습량을 주고 성취하게 만든 후에 폭풍 칭찬, 물개박수를 해주는 거죠. 매번 혼만 나던 아이들의 태도가 바로 바뀌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2주차는 60%, 3주차는 70%, 마지막 4주차는 80% 정도로 조금씩만 늘려가셔야 합니다. 이 퍼센트는요. 아이의 상황에 맞게끔 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핵심, 공부량 자체가 아니라 작은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느낀다. 계획 이행표를 거실에 붙여주는 거 똑같습니다. 하루하루 성공했네, 성취했네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주변의 반응도 좀 뜨거운 리액션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보면 평생 처음 느껴보는 스스로의 대견함에 학습 자신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흐름을 또 스스로 깨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게 되고요. 돌고래 뛰어넘기 아시나요? 돌고래 뛰어넘기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처음에는 돌고래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이에 훌라우프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까운 데 놓습니다. 그리고 뛰어넘기만 사실 어렵지 않게끔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약간 자신감이 듭니다. 그런 다음 아주 조금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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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라우프의 높이를 높이면서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어느덧 정말 수미터 이상 훌쩍 뛰어넘는 실력이 쌓이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높은 높이를 만약에 뛰게 했다. 그러면 아마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아이들입니다. 방학 동안에 학원이나 과외 등 나름 사교육 플랜이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들이 보시기에 실력이 좀 정체되는 것 같고 뭔가 좀 계기가 필요하다. 탈출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아이라면 이번 4주간 딱 하나 어차피 딴 것들은 이제 학원에서 할 거니까요. 집에서 챙겨주셔야 되는 딱 하나 바로 영단어 프로젝트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영단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기도 하지만 무척 가시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상대적으로 일찍 묻게 받을 수가 있죠. 여러 영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다면 단어 딱 하나만이라도 4주 프로젝트 실천해 보세요. 방법은 제가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영어학습 관련된 여러 조언들은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 영상에 많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꼭 이번 기회에 정주행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영단어 교재에 대한 추천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 올라가는 날, 다음 날입니다. 자,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가 직접 대형 서점에 방문해서 영단어장과 영문법 교재를 직접 리뷰하고 추천해 드리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교집합 스튜디오 채널에서 실시간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버튼, 좋아요도 부탁을 드려놓을게요. 그러면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학은 새로운 영역의 영역 학습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초 1, 2학년은요. 듣기에서 읽기 위주로 3학년은 듣기, 읽기에다 단어 학습을 좀 추가해 주셔도 좋고요. 4, 5학년은 실력에 따라 문법 학습이 추가돼야 될 시기입니다. 6학년은 어휘 학습, 좀 어려운 추상어휘,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을 이제 조금씩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계획을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4주 동안 학습량으로 영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자신감 하나만큼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억지스러운 계획 또는 성취감 없는 무계획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작은 성취를 맛보게 하는 늘 나를 혼내키던 영어가 나를 칭찬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학을 보내도록 우리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학습은 긍정적인 감정과 습관을 통해서 많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요. 부디 보람찬 방학을 우리 아이들이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점에서 교집합 스튜디오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저는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요.